과거 당대 최고의 인기 여배우였던 고현정은 어느덧 나이 50이 넘은 중견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모를 자랑해 나이를 가늠하기 힘들게 만드는 배우 중 한 명인데요. 하지만 화면상의 건강해 보이는 모습과 달리 혼자 길을 가다 갑자기 쓰러질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 근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고현정이 새롭게 밝힌 이야기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재형의 유튜브 채널에 게스트로 등장한 고현정은 제가 토크쇼를 나갔던 게 선덕여왕 직전에 무릎팍도 사다라며 11년만 예능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정재형은 너무 신비로워서 사람들이 사적인 모습들을 너무 모르지 않나 사실은 궁금한 거다 이렇게 나와서 얘기해주고 편한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다. 전혀 다가갈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고현정은 저 시집 갔다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는데요. 정재형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조심스러워는 하겠지라고 말했습니다. 고? 이에 고현정은 뭐가 조심스럽냐? 그 이야기가 남들 다 갔다 오는 거 제가 좀 매몰차게 좀 아무 미련 없이 정말 미련 없다는 듯이 결혼한 모양새가 좀 그런 게 있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고현정은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도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지 않나.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파파라치 컷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저만 생각할 수가 없었다. 저는 사실 그런 모습을 찍히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정재형은 고현정은 약간 독보적이었던 거야. 모든 커리어에서 어떻게 보면 얄미울 정도로 모든 커리어를 또 배차게 해나갔고 잘했고 욕먹을 짓을 이만큼도 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고현정은 오빠 저 많이 했대요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정재형은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그는 조인성이랑 그때 사랑하는 역할로 나왔는데 조인성이랑 같은 사무실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고현정은 아직 그리고 오빠가 얘기를 꺼내주셨으니까 전 진짜 인성이랑 컴백작을 같이 했다. 그러고 나서 엄청난 소문들이 이어서 계속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현정은 공항에서 이렇게 찍힌 사진도 있다. 저희가 공항에서 찍힌 사진 옆에 송중기 씨도 있었고 이민호 씨도 있고 다 있었다. 저희만 그렇게 찍혔다라고 해명했는데요. 또한 인성이는 그 친구가 스물다섯에 저를 만났는데 되게 남자답고 좋은 친구고 좋은데 저랑은 아니다. 걔도 눈이 있다. 제가 이런 말을 여기서 해본다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는 좀 많이 아팠다라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앞서 식혜보다 수정과를 더 좋아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거실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침대에 조금 더 있을 것인가 고민한다. 거실에 나가서 물을 마시고 30분 정도 멍하니 있는다. 그리고 나서 사과 4분의 한쪽을 먹고 조금 괜찮으면 딸기를 두 알 먹는다 등 자신의 생활 루틴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인지 고현정은 생각보다 많이 아파서 내가 상상으로 아프다고 느끼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상상이라는 생각에 병원에 안 갔다. 참는 건 이력이 낫는데 심상치 않게 아프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요 건강검진을 받아볼까 하고 받았는데 심각했다. 건강검진이 안 될 정보더라. 두 병원이 합심해서 진행했다. 그랬더니 문제점이 나왔다고 덧붙여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고현정은 또 그 문제점을 치료하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제가 길을 가다가 쓰러졌다. 쓰러지면서 길 가던 사람을 잡고 저 고현정인데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다.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다. 정신 차리고 아산병원에서 진짜 문제가 뭔지 진단하고 치료했다. 한참 병원에 있다가 퇴원하고 제가 많이 바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재형은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2주 전에 들었다. 듣고 기함을 토하는 게 이런 말이구나 했다. 아무 말도 못했다. 병세에 대해서도 추격이 된 건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말했습니다. 고현정은 너무 많이 좋아졌다. 정기적으로 병원 가고 약도 먹는다. 제가 달라진 점은 누가 만나자고 하면 잘 안 만난다. 핸드폰을 없애기도 했다. 유난히 있었는데 아프고 나서는 만나자는 사람이 있으면 다 만난다. 초대를 해주면 열심히 간다고 변화된 생활 패턴을 언급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후 촬영 쉬는 시간에 고현정은 뭔데 이렇게 맛있냐며 음식을 칭찬했는데요. 정재형은 현대백화점에 있어서라고 말했고 고현정은 다행이다. 신세계 아니어서 오빠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해 웃음을 안겼습니다. 사실 고현정이 결혼 발표를 했을 당시 여러 가지로 많은 놀라움을 전했었는데요.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상황이었던 고현정이 결혼 발표를 했고 심지어 그 상대가 지금은 신세계 부회장인 재벌 3세 정용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발표만으로도 장안의 이슈가 되었던 만큼 두 사람의 영화 같은 첫 만남은 오랜 시간 많은 이들에게 회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25세였던 정 부회장과 22세였던 고현정의 인연은 어머니와 뮤지컬 관람을 위해 뉴욕 브로드웨이를 찾은 고현정이 늦게 도착해 불이 꺼진 공연장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우연히 그 모습을 본 정 부회장이 모녀를 도와주며 자연스레 시작되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연예계 은퇴를 발표한 고현정은 삼성과의 며느리로 일체 연기 활동을 중단했고 외부인과의 접촉도 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997년에는 한남동 자택 앞에서 시아버지인 정재훈 조선호텔 명예회장을 배웅하는 고현정의 모습이 공개되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하지만 다소 어두워 보이는 그녀의 근황이 드러나자 재벌가의 며느리 역할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결혼 생활과 관련된 각동 루머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과에서 고현정을 따돌리기 위해 가족들끼리 영어로만 대화했다가 고현정이 알아듣자 프랑스어로만 대화했다는 유명한 루머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mbc 무릎팍도사의 게스트로 출연한 고현정이 어떻게 유치하게 사람 앞에 놓고 한국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외국어로 이야기하겠느냐라며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다라고 직접 해명한 다 있습니다. 불리한 조건으로의 이혼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명희 회장의 과거 인터뷰 중 명절 날 여자는 바닥에 엉덩이가 붙어있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해당 루머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고현정의 시집살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간혹 외출했다가 매스컴에 등장하기라도 하면 질책을 받았고 이따금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라며 한숨을 쉬곤 했다고 합니다. 측근에 따르면 시집의 입장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었겠죠.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의 표적이 됐고 게다가 항상 신세계의 며느리 고현정이 아닌 고현정의 남편 정용진 고현정의 시어머니 이명희로 다루어졌으니 어느 시집인들 좋아했겠어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현정이 재벌가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소문과 함께 부부의 불화설, 별별설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고현정은 1998년 처 다들을 출산, 이어 2년 뒤 딸까지 연이어 출산하며 삼성가의 며느리로 자리잡은 모습을 보이며 불화설을 잠재웠습니다. 그러나 2001년 고현정이 자택에서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도난당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며 다시 이혼설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새벽 3시경 고현정이 서울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서 신세계법인 소유예 씨가 1억 7천 5백만 원 상당의 스포츠카 포르쉐를 도난당하며 불화설이 더욱 확실시되었습니다. 차량 도난 사건이 알려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6일 만이자 결혼한 지 8년 6개월 만에 두 사람은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은 이혼 조정 신청을 낸 지 2시간 만에 합의가 마무리되며 초고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추후 배우로 복귀한 고현정은 드라마 선덕여왕으로 연기 대상을 수상할 당시 아이들이 보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혼 후 자녀들은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 부문 총괄 사장이 도맡아 길렀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고모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2011년 정용진이 플루티스트 한지희와 재혼한 후로 아이들은 새엄마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정용진은 재혼 2년 6개월 만인 2013년 12월 이란성 쌍둥이를 품에 잇고 이후 셋째 딸까지 품에 안게 됩니다. 남매는 2003년부터 친엄마와 헤어져 살고 있지만 구김살 없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학업 성적도 우수하다고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아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전교회장을 지냈을 정도로 학우들 사이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다고 합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코넬대학교 호텔 경영학을 수학 중 2018년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인턴으로 한 달간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재벌가이지만 사고 한 번 치지 않고 운동 공부 모두 잘한다고 하죠. 또한 딸에게 누리꾼이 친어머니와 꼭 닮았다고 하는 말에 딸은 그런 말하는 거 아냐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데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이후 정용진의 아내 한지희의 플루트 독주회에 아버지와 함께 참석해 봉계석상의 모습을 보이며 본격적인 경영 수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떨어져 지낸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잘 자란 자녀들을 보면서 고현정 역시 한시름을 놓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면서 계속해서 좋은 작품으로 대중들과 만나길 바라겠습니다.